오케이 난 비틴 내 비중 높은 꿈에만 집중 내게 100%를 바란다만 내려가서 날조차도 안 썼어 태양처럼 나타났다 나만 바라봐 여러분은 탑시님부터는 잘 안 들리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가사를 빼 오케이 난 비틴 내 비중 높은 꿈에만 집중 이렇게 처음부터 높게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좀 더 힘을 줘 오케이 난 비틴 내 비중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힘을 주면 훨씬 좋아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라인들을 힘을 줘 더블링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난 비틴 내 비중 높은 꿈에만 집중 오케이 난 비틴 내 비중 높은 꿈에만 집중 비싸다만 네 이 아우씨 좋아요 네 이 아우씨가 좋아요 Get back 느낌 장난 아니야 준비돼있어 내 갓길은 날아서가 Young and round we are about to blow Get back 느낌 장난 안 준비돼있어 Get back 약간 이러면 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목이 원래는 상해 난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나를 그렇게 했어 안 상하더라고요 나 원래 목이 좀 튼튼해 튼튼한 거를 좀 많이 연습해 너무 이렇게 뒷방으로만 하지 말고 Get back 이렇게 나나나나나 준비돼서 나갓길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비게이션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느린 거 오히려 밥이 가야 되는데